그래서 이제 하이차터 패키지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패키지냐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위한 패키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사용방법은 gg플랏2랑 유사해요 그래서 gg플랏이 gg플랏 불러온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기호로 레이어해서 시각화를 계속 만드는 것처럼 얘도 이제 그 하이차트라는 펑션이랑 이제 h차트라는 거를 두 개를 주로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어를 추가하듯이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gg플랏에서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저희 사용하는 이 기호 보였죠? 이렇게 파이프 네, 파이프 이 기호 사용해서 그냥 레이어를 계속 쌓아가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이용은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되고 이제 그냥 개인이나 비용립 목적은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주요 펑션이 있다고 나오는데 하이차트랑 h차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발표에서는 h차트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하이차트는 이제 html 위젯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명시되어 있고 이 위젯이 rmarkdown이랑 shine이랑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같이 융합돼서 렌더링 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두 개의 차이를 이제 글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h차트 두 번째에 있는 펑션만 사용을 해서 이제 시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케글에 있는 2020년 케글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설문조사를 데이터셋으로 이제 참고를 했고 이제 이 라이브러리 제가 사용한 라이브러리들 여기다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참고 링크에서 두 개는 케글의 노트북이고 이제 하나는 하이차트 공식 사이트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하이차트를 이제 r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개발자인가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링크를 저는 참고를 했어요 일단 처음에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상하게 엄청 느리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이제 이 첫 번째 칼럼은 이 설문조사를 응답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그거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안 했고 이제 퀘스천 1번부터 이렇게 쭉 퀘스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에는 질문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부터 이제 설문조사자들이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한 줄이 한 설문조사가 모든 질문에 응답을 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너의 성별이 무엇이냐 남자다 그럼 세 번째 퀘스천은 어떤 나라에 거주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컬럼이 355개예요 그래서 이제 355개의 퀘스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퀘스천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맨이냐 우먼이냐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지만 약간 주관식처럼 그러니까 멀티초이스를 할 수 있는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컬럼이 하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 퀘스천 세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 랭기지를 주요 사용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파이썬이면 이 컬럼에 체크를 하는 거고 만약에 R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 다음 컬럼에 체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같은 퀘스천이지만 멀티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컬럼을 다섯 개, 열 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355개가 전부 다른 질문이라고 볼 수 없고 중복된 질문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그러니까 answer이랑 question으로 데이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row를 스킵을 하고 이게 인코딩을 하지 않으면 그 하이픈 표시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코딩을 utf-age로 해서 불러왔고 이제 헤더를 false로 하면은 이 그러니까 첫 번째 question1,2라고 되어 있는 컬럼 이름이 없어지고 대신에 이 질문이 컬럼 이름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이거를 두 개를 스킵을 하고 이제 answer라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question 데이터셋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데이터셋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answer는 이제 답변만 모아져 있는 데이터셋이고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불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는 이제 싱글 퀘스천이고 싱글 초이스고 싱글 초이스고 이제 8번부터 어... 여기 지금 20번까지는 이제 같은 퀘스천인데 멀티 초이스가 되는 그런 질문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데이터셋을 질문이랑 answer로 두 개로 분류를 했고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 question이라는 이 question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 이게 근데 정규 표현식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이라는 거에 이거를 지금 이 기호들을 집어 넣었고 그 다음에 중복된 칼럼을 제거를 하려고 음... 이... 세플리라는 이 펑션을 가지고 어... 여기다 이제 그 355개의 숫자형 벡터로 반환한 이 question을 넣어놓고 이제 function x를 불러와서 이거... 여기에서 이제 이 question에서 이 패턴이 있는 거는 이제 패턴이 있는 거를 불러와라?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 제가 정규 표현식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뒤에 이제 중복되어 있던 하이폰이 다 제거된 상태로 이렇게 question이 좀 깔끔하게 질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지금 저... 뭐... 뒤에 하이폰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한 데이터셋을 그래서 set을 quiz라는 거에다가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거를 single question이냐 multi question이냐를 분류하기 위해서 어... 이 하이폰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앞에 있는 question이 다 이제 동일한 question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니크한 것만 추출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어... 그 한 질문이 몇 번 반복됐느냐를 지금 보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중복된 질문이 제거돼서 다 유니크한 질문만 이렇게 남은 상태가 돼요 프리퀀시 set을 보면은 이거를 이제 처음에 만든 question 이 퀴즈라는 칼럼이랑 인어 조인을 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제 인덱스는 question 질문이 들어가 있고 넘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question에는 질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frequent는 보면은 프리퀀시는 한 질문이 몇 번 반복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question 타입이라는 칼럼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여기 이제 어... 프리퀀시가 1이면 싱글초이스 이제 1이 아니면 멀티초이스로 보이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번 반복이 되었다는 뜻이니까 답할 수 있는 멀티초이스가 13개가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지금 question을 한번 쭉 리뷰할 수 있도록 오버교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먼저 question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설정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케이블 엑스트라 라는 패키지로 이제 예쁘게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어... 총 총 질문이 지금 45개의 질문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실제 칼럼은 355개였지만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는 유니크한 question은 45개 그리고 싱글초이스가 뭐가 있는지 멀티초이스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에 볼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하이퍼 차트를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answer를 따로 뺀 데이터셋에다가 이제 어... v3 칼럼만 추출을 하면 이...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칼럼은 응답하는데 걸린 시간이었으니까 그 question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v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해서 question2에 대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question2를 보면은 이제 하고 너의 성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v3 칼럼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man과 woman이 몇 개나 나오는지 카운트 함수를 써서 이제 출력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h차트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h차트 펑션은 이제 원래 처음에는 데이터셋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이제 시각각의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올 것인지 여기다가 이제 이 두 번째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hcaese 라는 거는 그 gg플랏에서 이렇게 저희가 x, y 지정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 펑션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x축에는 v3 칼럼을 사용을 할 거고 y축에는 저는 이제 이 n이라는 칼럼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집어 넣어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겠다 라고 명령을 해주면 그리고 그냥 컬러는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요런 그래프가 이제 하이차트 패키지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제 이거를 제가 이 칼투까지 한 이 데이터셋을 v3라는 걸로 지정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 v3라는 데이터셋을 여기다가 첫 번째 집어넣고 어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이 이렇게 해도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편한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바 차트를 보여드렸고 이제 이 바 차트를 가로, 세로로 바꾸려면은 여기 이 바 형태의 그래프라고 아까 설정을 하셨던 거에 칼럼이라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바뀌어서 그냥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를 바꿀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어떤 테마를 적용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그 어 gg플랏에서 테마를 적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이 add 테마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다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을 때 커서를 마우스를 이제 오버하면은 여기에 코멘트가 툴틱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이름을 만약에 변경하고 싶다 보통 기본적으로 그냥 시리즈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네임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면 이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컬러를 변경하는 것처럼 똑같이 변경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add 테마라는 걸 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테마를 이 홈페이지 가면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집어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테마가 적용된 그래프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다 저는 이제 x축에다가 gg플라처럼 마찬가지로 x축 y축에 대한 설정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x축을 지정을 해준 거고 만약에 또 y축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y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설정을 해주면 y축도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테마를 적용하시면 되고 x축 y축이 바뀌어 있네요 그죠 아 네네 그래요 맞아요 그 어 그 테마 한번 그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보여드릴까요 어떤 테마 있는지 테마가 이렇게 창 전환해도 보이시죠 아니요 안 보이세요? 네 네 근데 이거 하이차트 되게 gg플랫이랑 너무 똑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쓰기가 되게 편할 거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 뒤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게 네 좀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아 오케이 지금 보이세요? 네 어 그래서 여기서 이 이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레퍼런스에 가시면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어 여기 저는 띵 여기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가로 사이에 제가 원하는 테마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제가 원하는 테마가 이제 여기서 고르시면 되거든요 뭐 얼론 블룸 초크 이렇게 다 이게 테마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누르면은 미리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리 보는 페이지는 또 여기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서 어떤 테마구나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테마가 여러 가지 나와 있고 이렇게 멀지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테마를 멀지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블룸이라는 거를 하겠다 하면은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방금 그 선수를 이렇게 그냥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테마가 그냥 바뀌어요 쉽게 그래서 그 지지플러처럼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테마 적용하면 이렇게 바뀐다라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방금 이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워드클라우드 형태로도 그래프 이제 시각화 할 수 있는데 원래 워드클라우드가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리뷰를 하려고 사용하는 거지만 저는 그냥 이제 보여드리려고 퀘스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덕트를 이제 주로 사용하는 하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를 이제 저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이렇게 이 퀘스천에 대한 응답이 이제 V156부터 V174까지가 이거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이거를 그냥 피벗으로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NA에 NA는 드롭을 시키고 어 이거를 이렇게 피벗 형태로 가져오면은 이렇게 모양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값들이 몇 번 나왔는지 카운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이 이 이 상품을 프로덕트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이제 385번 응답을 한 거고 이렇게 카운트 된 거를 데이터 세이트로 지정을 해서 이거를 그냥 아까 바그래프 사용한 것처럼 그냥 똑같이 데이터 입력하고 어떤 형태를 쓸 건지 입력하고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바로 만들어지대요 그래서 이제 MySQL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으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리맵도 똑같은데 어 얘는 이제 Q16에 그냥 멀티초이스가 가장 많은 걸 제가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똑같이 67부터 82번째 칼럼까지가 응답한 거였고 이걸 똑같이 피벗으로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 세이트로 지정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h차트를 했어요 그래서 트리맵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컬러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단일 색으로 단일 색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이제 컬러를 놓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색깔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색깔을 바꾸고 싶었는데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져왔고 음 이거는 이제 어 선풀시트 차트라고 해서 어 이 형태의 차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 한 줄을 써서 좀 어려워서 제가 하다가 일단 여기는 시간이 안 돼서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차트라는 게 또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응답해 달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콘 차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이콘 차트를 안 쓰고 이 한 수를 썼거든요 근데 이 이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한수되요 없어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하이콘 차트를 써서 거기다가 이제 아까 여기에 지정을 했듯이 여기다가 아이템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출력이 그래서 이제 지금 찾다가 오늘 못 찾았는데 일단은 이게 원래 이렇게 아이콘은 메일이랑 피메일로 지정을 하면 메일 아이콘 피메일 아이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고 이제 이제 h차트를 이렇게 해서 똑같이 데이터셀 입력하고 이제 아이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거 안 돼서 찾으면 나중에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리맵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저희가 이제 h차트에 트리맵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원래 다른 함수가 있었나봐요 이렇게 h 이렇게 어 이렇게 트리맵을 만드는 함수가 따로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h차트라는 펌션으로 다 통일 되게끔 얘네가 만들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htree 함수는 없어져서 사용을 안 하는 것처럼 이제 아이콘 차트도 없어져서 이제 그냥 이 아이템 펌션으로 사용을 해라 라고 공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rea 차트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잠시 이제 보이시나요 혹시 네 네 네 보입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이 사람 노트북을 지금 참고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복잡하게 하이차트 사용한 거가 하나 있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그냥 베이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복잡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나 예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 아까 썸볼시트 차트 제가 아직 못 듣다고 한 거 이런 형태로 지금 출력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area 차트를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어 이게 어떤 국가에 어떤 국가에 설명자들이 거주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area 차트를 만든 다음에 퍼설을 올리면 어 그 국가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비중을 이렇게 옆에 표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어 아까 이 홈페이지 있잖아요 이 개발자가 만들었다는 이 html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에 이제 그 article에 어 javascript api basic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이제 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이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시각화하고자 할 때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으면 그 javascript 라이브러리를 당신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제 저희가 그 r에서 이 함수에 대한 만약에 여기다가 이 그래프에 레전드를 삽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 어 그 아래다가 물음표를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봤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javascript api reference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시면 이 왼쪽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를 여기서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legend 관련해서 이런 옵션을 제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적용하고 싶은 옵션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오른쪽에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설명이 나오고 어 이 글로 설명되어 있는 걸 보고 이해가 안 갈 때 이게 예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 이게 지금 이제 어 API 레퍼런스 문서예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함수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뭐 만약에 정렬에 대해서 옵션을 주고 싶다 그러면 align을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try it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여기 보시면 코드가 나와요 어떻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 샘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 이 레전드라는 여기에 이 대괄호 밑에 이 옵션을 저희가 아래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시면 저희가 어 여기 아래서 엣지 차트로 만든 그래프에 이 방금 자바스크립트에 있던 이 옵션을 이 괄호를 다 빼고 그냥 이 옵션만 그대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명령문을 저희가 아래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는 역 어 리인버스 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고 아래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또 만약에 또 세고 옵션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괄호를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명령문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라는 걸 붙여서 이제 가로를 저희는 이 그 제 괄호를 쓰지 않고 그냥 가로를 해서 아래서 사용을 하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어 만약에 하이픈이 있는 하이픈이 있는 이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만약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다 이렇게 나와있다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이거를 이제 하이픈을 빼고 그냥 대문자 캐피탈로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노트북을 케글 노트북으로 만든 사람은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방금 그 뒤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들어간 그래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제 어떤 이 이제 칼럼 v4부터 v4를 이상으로 가져와서 어떤 국가별로 이제 응답 그 개수를 카운트를 해서 이 MyMap이라는 데이터에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 다시 그냥 이 칼럼 이름은 컨트리로 변경하고 이 n은 스피터로 리퍼던트로 해서 응답자 해서 이렇게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런식의 이런식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 해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해 볼게요 어 어 이제 두 번째 칼럼에는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포지션으로 일하고 있냐라는 칼럼을 모아서 칼럼이 로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넓게 펼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포지션에 일하는 사람 중에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일하는 사람은 12명인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이맵2라는 거는 어떤 포지션에서 일하고 있느냐라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아까 앞에서 만든 마이맵2 데이터에 레프트 조인을 해서 지금 NA의 값을 제거를 해서 만든 테이블이 이 테이블이거든요 첫 번째는 국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포지션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고용되지 않은 사람,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사람,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카운트가 될 수 있게끔 테이블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NA의 값은 0으로 대체를 해서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선택, 국가 위에 국가의 국기가 나오도록 그래프를 삽입을 했잖아요 이미지를 그래서 그걸 이제 플래그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를 삽입을 하려고 이 사람이 플래그 아이콘을 이제 Git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URL 아이콘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URL에 이거를 넣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가 지금 이 아이콘의 링크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보여요 여기까지가 아이콘의 링크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국가 코드가 i이다 그러면 i.png 이렇게 입력을 해야 대문자로 입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야 아이콘의 링크가 i이다 아이콘의 링크가 i이다 아이콘의 링크가 i이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이콘이 뒤에 아이콘의 국가 코드를 입력을 해야지 이게 보여요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 아이콘이 작아서 더 좋은 화질로 하려고 큰 이미지를 찾았어요 png를 근데 큰 이미지로 넣으니까 여기에 사이즈 조절이 안되더라고요 이 그래프에 삽입을 하는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의 아이콘을 찾았는지 신기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사용한 이 링크를 그냥 저도 똑같이 사용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아이콘을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구글에다가 아이콘 이렇게 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아이콘. 아 근데 이게 지금 iso2라는 코드가 국가 코드를 저희가 뭐 kore 하면 kr 이렇게 보시는게 iso코드잖아요 그래서 iso코드라고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kr일 때 여기 보시만 국가코드가 두 글자로 돼있을 때 이게 iso2면은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거고 3면은 국가코드가 세 글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찾아서 보통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원하는 링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사람이 찾아온 이 링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url 아이콘이라는 거에다가 이걸 지정을 해주고 여기 뒤에는 국가코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s.png로 본인님 거 안 된 건 안 보여요 rstudio가 안 보입니다 저 왜 이렇게 중간이 안 되죠? 잘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인쇄시 앞까지가 공통되는 링크고 여기 뒤에 %s에다가 국가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s.png로 링크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ountry 코드라는 거를 일단은 이 국가, 코리아라는 국가가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성해주는 게 country 코드라는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사용을 하면 이 country 코드에 국가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origin이라는 거는 국가 이름이 flame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고 destination이라는 거는 어떻게 출력할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so2c 코드로 나는 이걸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정이 지금 자동으로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iso3c라고 하면 그 세 글자의 코드로 이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칼럼을 country 코드라는 칼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 두 개의 칼럼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시면은 저는 또 이 부분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그냥 완성된 것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flag icon이라는 이 칼럼에는 아까 그 지정한 url 있잖아요 그 url에다가 이 뒤에 보시면 국가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flag icon이랑 이 마크라는 데는 똑같은 url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여기는 리스트 형태로 들어간 거고 여기는 url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한 24 코드 뒤에 국가 코드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렇게 일단 지정을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근데 여기에 이제 정교 표현식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따라 했고 어... 이제... 여기다가 네, United Kingdom은 이제 UK로 하고 United States는 USA로 되도록 이제 해서 여기 약간 수동으로 설정을 좀 해서 하고 이제 그 토탈 응답자 수가 250명 이상인 것만 출력을 해요 일단은 이 응답자 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제 어레인지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250명 이상의 응답한 거를 필터를 걸면은 이제 18개의 국가가 출력이 되거든요 어... 그냥 탓... 뭐 18 이렇게 출력을 하는 함수를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냥 이 응답자 수로 이거를 필터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 마이맵2라는 데이터에 18개의 국가만 이렇게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국가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하고 국가 코드랑 이 국가 코드를 합쳐서 URL을 만든 이 테이블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의 이미지에 쓸 거를 이제 jpg 파일로 여기다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 치면은 그 이미지 오른쪽만 와서 클릭할 때 이미지 링크 복사하기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뭐 jpg 형태나 png 형태인 거를 여기다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 같아서 저는 png도 해봤는데 둘 다 되고 그래서 이미지를 일단 가져온 다음에 음... 이 하이차트에서 일단은 이제 area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일단은 그래프가 처음에 형성이 돼요 이렇게만 하고 이런 그래프가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이... 아까 저희가 그 링크를 넣었잖아요 근데 그 링크를 어떤 코드를 지정해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여기에 그림이 삽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즈를 큰 이미지를 가져오니까 이 사이즈 조절이 안 돼요 여기에 다 국기로 덮쳐서 그게 조절이 안 돼서 이제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이제 아까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 여기 인벌스 하는 거를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여기다가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엄청 많이 가져와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타이틀을 정렬하는 거 스타일, 이제 컬러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소제목도 넣을 수가 있고 소제목도 똑같이 이렇게 정렬하고 스타일을 할 수 있고 아까 이 세부 옵션 지정할 때 리스트라는 걸 써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이제 세부 상황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X축, Y축에 대한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뒤에 라인들이 나오는데 이 라인을 이제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거를 하고 뭐 X축, Y축 스타일을 다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툴팁이라는 걸 지정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어떤 포지션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이 툴팁으로 집어넣는데 이 툴팁은 어떻게 설정을 한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가져와요 칼럼에서 이제 마이 맥2에서 아까 두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 칼럼까지를 가져오면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네임, 칼럼 네임을 가져오면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툴팁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 데터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테이블 형태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져온 이걸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 EF 함수를 써서 어...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요 이 TT라는 거에 지정을 해요 그래서 어...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제 어... 여기다가 이제 설정이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냥 만들어서 이 사람이 툴팁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포인트 포맷이라는 거에다가 TT를 지정하고 이제 헤더 포맷에다가 뭐 엣지 캐릭터 해서 이렇게 가져와요 그리고 포지션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설정을 하더라고요 뭐... 이거를 코드를 집어넣으면 HTML 형태로 이렇게 여기 이제 원래 스퀘어로 돼 있었는데 라운드로 바꿔도 모양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했고 사이즈는 전체적인 그래프의 사이즈를 어떻게 지정할 건지 여기 설정할 수 있고 크레딧은 또 크레딧 집어넣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냥 영화 포스터를 하는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커서를 올리면 이렇게 나타나는 비슷한 형태로 이제 그냥 따라한 실습을 한번 해봤어요 커서 올린 거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아닌가? 저만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네 아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여기 지금 툴팁에 있는 백브라운드도 다 바꿔줄 수 있고 툴팁에 지금 맨 위에 터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과 이름 이것도 지금 타이틀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수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헤더 포맷 지정한 거에다가 이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국과 코드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타이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은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크레딧이 이렇게 링크가 눌러지진 않고 그냥 크레딧 삽입만 되는 형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복잡하게 사용하면 자바스크립트 좀 알고 하면은 이렇게 더 많이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 ritually 봐 감사합니다.